2018년도 12월 11일,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이 제 분석대로 연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동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은 제가 이미 두 달 전서부터 여러분들은 기술적 반동 구간이 약 두 달 가까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재산을 지키셔야 된다. 반대매매, 주식, 신용, 매수, 풀로 당긴 사람들은 전재산이 다 날아가는 수가 있다. 제가 이미 달도록 여러분들한테 지난 두 달 동안의 종합주가 삼성전자 코스닥 급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46편을 연재를 하면서 지난 두 달을 여러분들이 지켜봤더니 제 분석이 어떤가요? 제 분석이 정확하죠? 제 분석대로 여러분들 제 동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은 기술적 반동 구간이 두 달 정도 오고 난 다음에 12월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미국 무역전쟁 중국하고 휴전협정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한 번 연일 급등을 그 다음날 급등이 왔을 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죠. 월가이들 작전이 이미 드디어 시작이 됐다. 이 시장은 뉴스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때 휴전협정 때문에 강하게 한 번 양봉을 쳤을 때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다 월가이들 작전대로 움직이는 거다. 이런 뉴스에 절대 현혹되지 마라.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면서도 누차 경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두 달 가까이 흘러갔고 이미 12월달이 중순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이번 주면은 국내 선물 옵션 12월 몰 만기가 도래되는 그런 날인데 여러분들 지난 두 달 동안에 제 시황 분석 보신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오늘요. 어제하고 오늘 강하게 하방 압박이 왔잖아요. 지난 두 달 동안에 제가 그런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종합주가가 아직 상승하려고 하면 아직 꿈도 꾸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기분 나쁜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고 나쁘다는 그런 클릭을 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사람이 올바르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진정성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왼쪽에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이 수익률이 자그마치 제가 전업 투자를 시작을 해서 100만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라는 무한 도전을 저희 카페 회원님한테 하면서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2년입니다. 730일 동안에 딱 하루 손실이 났습니다. 그날이 730일 동안에 딱 하루 손실이 났는데 그날이 영국에서 브렉시트 탈퇴하는 날 제가 730일 동안에 저는 단 하루도 손실이 날 이유가 없고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손절을 한 번 치자 화룡점정을 찍자 그래서 제가 파란볼 찍고 난 다음에 지난 2년 동안의 이 자료 이 자료를 여러분들은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중간에 비어있는 날짜가 있죠 비어있는 날짜는 이거는 하락장 하락하는 날이기 때문에 종합주가가 하락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락하는 날이 들어가가지고 수익 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안하는 날이에요.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지난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 경청님만 지금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주가가 하락장이 오니 주식 전업 투자를 하는 사람이 수익이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하락장에다가 배팅해라 저희 카페 몇몇 회원님들이 꾸준하게 수익이 나다가 우주님이 지금 한 달 한 10일 정도 됐는데 1921만원의 수익을 냈죠 여기 보십시오 직장인입니다 지금 65세 됐고요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이렇게 전업 투자를 시작을 하는데 지금 현재 낮에 직장생활하면서 제 방송을 듣고 무선 이어폰을 끼고 하루에 두 번 세 번 정도 바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재빨리 들어와가지고 매수를 땡겨서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900만원이 지금 넘습니다. 이 우주님도 지금 며칠째 수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수익이 안 나는 게 이유는 딱 하나죠. 급락장이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급락장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서우니까 배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종합주가가 급락을 해도 욕신 꺾고 앉아서 하락장에다가 배팅해라. 그러니까 하락장에다가는 배팅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가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하면 물릴 확률이 높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직장생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다 거래를 못했는데 여기 경청님은 그나마 직장생활을 하시면서도 자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제도 하락장인데도 12월 11일날 38만 9천원의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11월 11일 오늘도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해가지고 91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바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희 카페에 전업투자 하시는 분들이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못해요. 왜? 변동폭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손가락 빨고 있는 거죠. 지금 일주일째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비달토록 지난 두 달 동안에 하락장에다가 배팅해라 배팅해라 이비달토록 이야기해도 변동폭이 별로 없으니까 욕심만 많아서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청님은 오늘 하락장이다 그러니 하락장에다가 배팅해라 그렇게 해서 오늘 91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하루에 아까 제 이야기 하더라고요. 오늘 진입을 많이 들어갔는데 아우 노가다 하는 것만큼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루에 100만원 가까이를 버는데 몇 시간만에 100만원 가까이를 버는데 그 정도 고생 안하고 어떻게 그 돈을 벌겠냐. 그렇잖아요. 노동력으로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든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올리면서 12월달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자 세월이 지나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종합주가가 2200포인트를 찍을 것이다 라고 지난번에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왔을 때 온갖 증권사 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150포인트 2200포인트 이야기할 때 때려 죽어도 못 올라간다 2200포인트는 커녕 2150포인트도 못 올라갈 텐데 올라가면 제 손에 장을 지닌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서 한 10일 정도 지나 봤더니 제 이야기대로 움직이지 않는가 여러분들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뉴스 여러분들 절대 믿지 마시라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붉은 태양은 이렇게 정확한 시험 분석을 내리는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한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근거를 보십시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자그마치 730일입니다 730일 동안에 종합주가가 오늘 하락할 것이다 급락할 것이다에 대한 배팅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730일 동안에 수익이 터지는 겁니다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는 이 엄청난 시험 분석을 여러분들은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죠 절대 이런 뉴스에 믿지 마라 자 오늘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마감 브렉시트 불확실성의 투자 심리가 뚝 하고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로 상승 마감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브렉시트 유럽 연합 탈퇴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관리 자산 회피 심리가 우세해서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오늘 이것 때문에 급락한 것 같습니까 원래 급락장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거하고 관계없이 이거하고 관계없이 이미 월과 애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대로 움직이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뿐입니다 원래 하락장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급락장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코스피 코스다 급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이 46편째입니다 46편째 제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지난 3,4일 동안에 제가 절대 동영상을 녹음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가 저야 가르쳐 드리고 싶죠 그렇지만 회비를 내고 방송을 듣는 사람들 형평성의 원칙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힌트 드리죠 계속 지난 두 달 동안에 드렸죠 12월 달 정말 위험하다 위험하다 전재산 깡통으로 반대매매로 날라가는 사람들 조심해라 마지막에 12월 달에 다 날라간다 라고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이야기 했었던 이유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월가시가 오늘 아침에 9시 37입니다 큰 변동성의 일상화 이제는 워낙 급락하니까 이젠 변동성이 일상화가 됐다 펜펀더멘털 방향은 어딘가 자 뉴욕 증시가 어젯밤에 야간장에 어제 주간장 야간장 어제 무진장 급락했습니다 자 급락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소폭 상승 마감이 떨어졌는데요 그거 보고 아침에 매수 땡긴 사람들은 오늘 곡설이 난 겁니다 자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했다 이게 다 사기치는 거죠 자 지난주 그러니까 어젯밤에 미국 시장이 왜 기술적으로 반동구간이 어제 급락장이 아주 야간장 주간장에 걸쳐가지고 두 번 이상 아주 크게 왔는데 기술적 반동구간이 왔어요 그리고 난 되면 오늘 주가 왜 빠졌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주가 올라가야죠 브레시트 때문에 떨어졌나요 그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뉴스에 쓸데없는 신경 쓰지 마시라 자 제프창 베스트 매니징 이사는요 변동성 지수라고 그러죠 이게 위험성 지수입니다 15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무역전쟁 화해이 cfo 체포 브렉시트 금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고도되면서 10월 8일 이후에는 평균 20%를 나타냈다 만약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더 악화된다면 변동성 지수가 쉽게 25를 웃도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나마 조금 좀 똑똑한 놈이 올바른 이야기 했네요 자 요 뉴스는 뭐 요것으로 끝내고요 자 코스피 대외 불확실성 지속 저평가 업종 주목 이게 이게 국내 증권사 요 새끼들이 요게 사기치는 거예요 요런게 그 놈은 주가가 떨어지기만 하면 무슨 저평가 업종에 주목하라 라고 앉아가서 개미들 피눈물을 뽑아먹는 이런 놈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한국경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국경제도 뭐 증권사니까 자 뭐야 증권 방송이니까 자 코스피 지수가 대외 불안에 주춤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감도 더해지고 있어서 최근 하락으로 인한 코스피가 적정 가치를 하회하고 있는 만큼 저평가 업종으로 대응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이게 총알바지 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우리들이 팔아먹을 테니까 우리들이 팔아먹을 테니까 대한민국 종합주가가 지금 저평가 돼 있어 그러니까 저평가 업종으로 우리가 급락시킬 테니까 매도 팔아먹을 테니까 너희들 손바닥 대가지고 떨어지는 칼날에 받아먹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기꾼 같은 놈들이죠 자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적정 가치를 하회하면서 저평가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질 만한 분석이다 김중원 현대차 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2050 지지 여부를 테스트 받고 있지만 잔존 가치 모형에 금리와 실적 우려를 모두 반영해도 적정 가치는 2083으로 추정된다 현재 주식시장은 저평가 국면으로 업종별 상승 여력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IT 가전 보험 에너지와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됐든 싸니까 받아 먹어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이 시장은요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증권방송도 마찬가지고 증권방송 내에서도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들도 여러분 누구 돈을 뺏어 먹습니까 개미들 뺏어 먹는 데가 증권사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증권사에서 저렇게 리포터 쓰는 거 보고 물론 저평가라는 건 맞죠 그러면 저평가면 지네들이 사야지 지금 떨어지는 칼날에 지네들은 다 팔아 먹으면서 개미들 보고 사라고 개미들 보고 계속 총알바지 하라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요 야바이 시장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자 뭐 이 뉴스도 뭐 특별하게 볼 거 없습니다 이런 거 다 쌀닉이 없는 소리고요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십시오 지금이라도 이번에 기술적 반동 구간이 급낙장 이후로 지금 두 달 가까이 되니까 개미들 신용 매수 물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또 늘었는데요 그 사람들 또 다 죽어 나갑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번 급낙장 여러분들 쉽게 안 옵니다 때려 죽어도 안 옵니다 기술적 반동 구간이 잠시 잠시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절대 안 옵니다 당분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한두 달 동안 여러분들 절대 이 상승장 안 옵니다 여러분들 위기관리 하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살아남으신 분은요 저를 찾아오셔서 전업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 지금 눈앞에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이 하늘이 내려준 이 급낙장에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